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더 마운트리 어시스탄트 라는 게임이구요 영화 공포영화 중에 유명한 제인도 라는 영화가 있죠 그런것처럼 장의사의 주인공이 장의사 노르스라는 게임입니다 워닝 좋습니다 옵션 좀 만질게요 이 게임 아쉬운게 지금 굉장히 핫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한글 이라는 거에요 안한글 게임이면 상당히 좀 진행하면서 무리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튜토리얼 팁스 자막 켜고 어 클로즈 예 랄프씨 뭐하고 있어요 그 게임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걸 좀 빨리 해주셔야 나중에 내가 막혔을 때 랄프씨가 좀 아 대화도 뭐 지문을 선택해야 돼 A B 뭐 이런걸로 스토리를 아예 모르니까 거봐 이거 아주 문제 있을건데 해볼게 일단 더 마운트리 아시스탄트 98년에 고마웠어요 너도 이제 자립해야 되지 않니 어 그래 저 먹을 거 좀 시키고 어 그러고 저 뭐야 엄마한테 다 털어놔 봐 엄마 저도 이제 나이 먹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할머니야 할머니 그만 저 이렇게 신경 쓰세요 아 무슨 개소리니 너희 엄마도 내가 어떻게 키워냈는데 어 그건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엄마 손에 자랐는걸요 할머니한테 잘한 적이 없으니 제 인생에 더 이상 가녀하지 마세요 커피나 마실게요 아 멍청한 년 그래요 전 멍청한 년이에요 음식이나 시키라고 걔가 그냥 네가 밥 사준다며 예 할머니가 시키세요 할머니 돈 있잖아요 할머니 돈을 시키면 될텐데 저한테 난리에요 예 됐어요 다 필요없어요 저 나갈래요 네 필요없어요 그래 나가 나갈래 아 시발 뭔 말이야 이거 알 수가 없어 뭔 소리야 이거 자 니 애비 군번줄이다 저 아빠가 없는걸요 있었어 지금 도망갔지 군번줄이 아니구나 십자가구나 고마워요 그래 자 이제 밥 시켜 어 배고파 성지 50 해석 기흡 기흡 아 아 씨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할머니가 시킨 스캐스트를 하러 가야지 자 할머니가 시킨 스캐스트를 하러 가야지 키가 겁나 크네 주인공이 마우스 센스티브 좀 좀 줄일게요 어 뭐 뭐야 다른 공포게임처럼 걸음이 좀 답답하거나 그런건 좀 별로 없네 확실히 예 가격이 좀 있으니까 어 뭐야 마이클 작슨이야 뭐야 어 마우스 센스티브 좀 더 낮출게요 허벅스 센스티브 좀 더 낮출게요 화살 결과 있네요 모넷 주인공 이름이 레베카구나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는 걸 잊었구나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는 걸 잊었구나 이걸 가져가도록 하렴 그랩을 해라 너를 연필을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가지고 사인을 해달라 쪼이가 남겼습니다 뭔 말이야 이건? 아 이렇게 해서 어어 이렇게 오 레베카 좋은 타이밍이 왔다 아 아 이 아저씨 이름이 달튼이야? 시체를 영안실에 넣어라 영안실에 바로 넣어줄게 달튼 아저씨요 아재요 어 쓱 가서 그냥 갖다 넣으면 되나보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2 어 어 열었다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 넣어라 오케이 쓱 어 또 무슨 작업이 필요한 거야? 아 아 이렇게 해서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어기가 안 맞더라 싹 넣어가지고 어 껴졌다 껴졌다 어 어 어 어 여성버스 도로시 페이지 도로시라는 할배 잘 가이소 가시고 쓱 잡아서 어 여기다 이렇게 넣고 어 여기다 이렇게 넣고 냅둬도 되나 저렇게 영한신 시뮬레이터야 뭐야 자 마지막으로 서명해라 뭐 이런 거 같은데 그치? 어 파일을 가지고 있고 어 설마 잘라라는 거야? 아 이걸 보라고? 나이는 도로 아 이 할머니 이름은 도로시고 어 87살 이신데 어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보고 어 맞네 할머니 맞아 도로시 어 맞아 그리고 뭐야 손바닥 손바닥 뒤집어 보라 손바닥 손바닥 몸이랑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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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욕창 생겼네 할머니 여기 이제 아 자 이 시체 상태를 적는 거네 어 등 뒤에 욕창 2개 확인 욕창 2개 어우 냄새 나 시체 썩어 냄새 난다 어 냄새가 좀 많이 나네 할머니가 염 염을 제대로 안 했나봐 어 가만있어봐 이 염이 여드름 났네 아 얼굴에도 욕창 생겼네 어 아 응 옆은 이상 없고 응 깨끗해 체크했고 자 다했어 발음 어떻게 보면 못하네 그냥 발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다했어요 프론트 와서 아까 뭐 하라고 그러던데 프론트 아저씨한테 봐가지고 아 컴퓨터를 입력하래 야 이거 레코드 시스템을 게임은 졸라 재밌어 보이거든 빈칸 누르고 어 빈칸 누르고 이름 누르고 오른쪽 차트에 이름 누르고 숄더 어깨 어깨 누르고 어깨 밑에 뭐 있으면 누르고 거기 말고 이름을 눌러봐요 이름 도로시 넣고 날 누르고 아아 이렇게 나이 넣고 그렇지 왼쪽 팔 아무것도 없고 위에 있죠 저기 왼쪽 어깨 왼쪽 어깨 레포트 숄더 넣어놓고 어 이러고 하고 끝나는 아니 저기 또 머리에 또 뭐 있다 헤드 블레이밋이 저기 있어요 넣고 이제 끝 아니에요 이제?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 여기 있네 이거 했잖아요 어깨 레포트 숄더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브밋 아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입력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?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 좋아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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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밋? 오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등에 욕창 있던 거 두 개 그리고 머리에도 뭐가 블레미쉬라는 게 블레미쉬가 사막인가 뭔가? 저 잘했죠?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? 오오 발자국 따라서 싹 사내 결정 흠집이라고 하네요 여긴 오 리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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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요? 발자국 가서? 못 빼 이걸 여기도 어떻게 넣어? 템창 템창 눌러가지고 뭐 여는 거 있지 않나요? 어 템창 네 그래서 누르면 손에 들 테니까 그걸로 넣는 거 아닌가요? 클립보드 드랍 드랍 아닌데? 아 아 아 개발자가 혐한이야 뭐야 왜 안 한글을 했냐? 재밌는 게임 만들어갖고 이거 해봐봐 어떻게 해야 돼? 아까 뭐 한글 안 들고 있어요?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안 들고 오지 않았나? 아 이거 이걸 이걸 넣으란 소리 복사된 거 오케이 복사됐어 오케이 넣자 오른손으로 어떻게 바꾸지? 아 여기 어 끝 파킹 그레이트 싹 싹 화면을 조금 내가 올릴게 내가 너무 큰가? 이렇게 어 이제 뭐 어쩌라는 거지? 아 이제 할머니 가져가면 되나? 어 뭐야 세팅 세팅 더 페이스 오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오! 아 아 아 이거 아이템 아이템 어 패드 아 내가 치료까지 해야 돼 치료가 아니라 염을 해야 되네 차트 보면은 차트에 있어요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너무 커서 못 뜬다 음 차트에 하라는 거 해야죠 차트에 하라는 게 뭐야 차트를 보고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요 와이어 조 조가 턱 아닌가요 턱을 뭐 조죠 턱에다가 그 주사 니들 인젝터 주사 주사랑 세팅스 니들 턱에다가 주사를 어 이렇게 철사 주사 와이어랬으니까 아 입이 안벌어지도록 뭐가 안들어가게 하라는 거네 오케이 아 좋았어 좋았어 그 윗니 아랫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쫙 땡겨갖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야 눈 아 맞네 눈 감겨야 돼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눈 감겼어 다이씨 할 거 차트 보고 또 뭐 할지 아 또 차트를 봐야 돼 네 파란색 하나씩 체크를 아 됐네 됐네 아이스 클립 더 킵 아이스 슈트 안됐다는데 아 눈에다가 뭐 어 아 안구가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좀 저길 해주네 어 니플 패치 마냥 어 좋아 좋아 어 재밌다 재밌는데 그 다음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뭘 넣으라는데 어 여깄다 이거 탭 창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탭을 좀 버리세요 아 여러 가지로 좀 귀찮게 하네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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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다 뭘 넣으라는 거지 거기 약품 그 차트에 있어요 뭘 넣으라는 거지 어 저 믹스 엠블러밍 볼드 인 펌프 아 여기다 이제 섞을 거 약 4개 4개 섞으라는 얘기네 4개 딱이잖아 4개 어 어 아닌데 에탄올이다 들고 들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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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고 들고 어떻게 들어 그 인맨 누르고 클릭하면은 들어가지 않나요 서류처럼 아님 4개 한 마디 넣는 건가 됐다 아 오른손에 뭔가 이거 들고 있어서 그러네 이 새끼 때문에 그러네 오른손은 하나만 쓸 수 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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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차트 오른손 아이템 응 넣었어 오케이 아 재밌다 네 오오오오 오호오오오오 오우 오우 Jerry 주 쓸고 다 주웠죠 여러분들 어 자 그 다음 차트 한 번 봅시다 자 차트, 오케이, 굿 조합 다음 Make an in-sing-sing-in-the-crowded-a-tray-an-john-yung-yung-bing-in-de-with 아, 뭔 말이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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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맥? 동맥? 뭐 짤라라 이 말인가요? 뭐 만들어라? 목 썰라는 거 알았는데요? 어? 아! 아, 나 못해! 아, 못할 거 같아 아, 이래서 유튜브에 올리면 19세 먹는구나 아, 이거 나 아! 그 다음에 이제 뭐, 벌린 다음에 피 빼야 된대요 체내에 남아있는 체내에 남아있는 은곤에 있는 피를 뽑아라 네 다른 좀, 그게 또 필요하나보지? 피를 뽑으려면 저, 차트 한번 볼게 기계, 아까 양념 기계 양념 기계 양념 기계 이 기계는 상호작용이 뭐 없는데? 어? 이건가? 잠깐만, 이게, 이게 뭘까? 아, 튜브! 이건가보다 여기다, 목에다가 뭐 연결해야 하는 것 같은데? 어, 맞네! 오케이 크, 척척이지 또 하라면은 또, 기가 막히게 또 한다 피 뽑아! 뽑아! 쭉쭉 뽑아! 아아악! 으야야야야야야야 아, 너무 징그러어!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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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내에 응고되어있는 피를 싹 다 뽑는거네 목쪽에 이제 혈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학적인 게임이네 음 꺾어주고 차트 보고 자, 다음 닫아야죠 펌프 썬북은 닫고 썬북은 닫고 딱 다시 어메고 오케이, 좋았어 자, 다 이제 풀 풀안 엠티 엠티 포 리벌리 백 윗 컴 저 펀 앤 퓨트 체카 뭐를 채워라 뭘 채우라고? 그쵸, 그 MT4 백에다가 채워라 이거 아닐까? 배... 배 갈라가지고 뭐 쑤신 다음에 무제 바른 거 아, 배를 또... 아, 또 갈라야 돼? 아휴... 달달해 달달해 이거 아닌듯 엄마 뭐야 방금 봤어요? 아까 서랍장 만질 수 있던데 맞아 맞아 이런거는 못 만지나봐 어 여깄다 어 카비티포이드 아 아까 카드 요거 요거 아닌데 그 형 들고 있는 그 뭐야 이쑤시개로 하는거 아닙니까? 아냐 아냐 That's not it 안된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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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습제였어? 카드같이 생겼던데 아니구나 이쑤시개 같은거 그런거 없어 다 썼어 다 썼어 한번 쓴거는 더 뭐 저기 안돼 아니 아까 인변에 있던데요 그게 안된다고 이 자식아 이게 안된다고 아이고 어 아니 인벤토리를 말하는건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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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된다니까 볼래? That's not it 그거를 배떼지 넣는거 아니에요? 바로 여기다가? 네 안된다 I'm missing something 안되잖아 뭘 받으라는거고 땅에 있는거 땅에 땅에 있는거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아까 그 팩팩 아까 이따만 여기 응 이거? 아 이거? 네 이거 Sicherогistan 이거 플렉스백 여기다 채우런만 아니에요 이걸? 네 그걸 채운다 kans에 아 채웠어 그 다음 배 아 이제 배를? 네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망고처리 망고처리 으이이이이이이이이차 으이이이이이하이 symm fique 이게 진짜로 있는거일거야 아마 그러니까 부패되지 않게끔 하는거야 부패되지 않게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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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가면 이제 팩 한번 해줄까 서비스로 아무것도 안되네 일단 이거 들고 나가지 뭐 남은 아이템 저거 하나니까 아재혁 나 다이십니다 가드데이에 믹스 믹스 뭘 또 섞으라는데 화장실에 있는 뭐 크레이트 상자 탱크 들고 채워 그래요 펌프로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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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좀 드롭 드롭인 벌써 채웠나? 채워서 가면 되지? 여기다가 아닌데 차트 다시 볼게 믹스? 섞어야지 어떻게 섞을까 다시 가볼까 화장실에 아까 기계로 섞지 않았어요 섞을 때 똑같이 하는건가 일단 말통 내려놓고 여기 말통에다가 어 또 한번 넣는거지 뭐 그런거 아니겠어 기계 기계 어 기계 열어요 기계 세 개를 어떻게 섞어 근데 세 개를 어떻게 섞어 근데 기계로 섞지 않을까요 약간 약 섞은 것처럼 세 개를 섞으라는 말이 없었는데 왜 세 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하나를 들고 어디다가 섞으라고 기계 기계 기계가 뭐냐고 그거 있잖아 약 약 냈으면 섞은 건데 어 거기 한거 아닙니까 피 뽑는 기계에다가 어 된다 어 어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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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슬리네 아까 창문 열어놨더니 오케이 체크 됐고 어플리 어플리 모이스처라이저 어 아까 그거 모이스처라이저 그거 들고 이제 보습처리 안해 보습처리 어 피부에 이제 쓱 발라갖고 야 이게 참 시체를 처리하는 일도 여러 형태로 저 아주 그 과정이 어 면상에 어 얼굴 한번 쓱 닦아줘 어휴 어휴 어 할머니 잘 가있어 엄마 응 뭐 이러는 거야 잘하고 있다 차트 어 더 바르라 이머지 아 제대로 안 발랐랐나보네 제대로 안 발랐랐나보네 어 차트 어 꺼지래요 꺼지라고? 네 집으로 가라고 수고 나머지는 지가한대요 수고 네 장의사 시뮬레이터야 뭐야 어차피 어차피 못알아듣으니까 엔터 눌러서 자기 집이야? 소박하게 사네 소박하게 사네 비 많이 온다 야 데스 앤 데카이 엠블럼 커피 커피 한 잔 쓱 먹을까? 자 자 넣고 넣고 어 가져갈 수 없는 다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네 웨어 마이키 아 내 키를 찾아야된다 집도 계속 뒤져야겠네 진짜 자취하는 사람 특 나갈때 항상 뭐하나 빼먹음 진짜 아 나 이렇게 칠칠치 못하지 주차장에서 항상 여깄다 키 여기 가자 맞아 너 발이 나갈때 항상 바이크 키를 항상 놔두고 다녀갖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내리자 어우 비 많이 오네 통화한거 스킵했어 통화한거 스킵했어 네 아무튼 그 그 아까 그 남자 불마가 좀 도와달라고 네 밤늦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아 갑자기 여기 왜 왔냐면은 아까 그 아저씨가 나 불렀어 다시 오라고 너 좀 저 뭐야 도와 좀 달라고 갑자기 좀 도와달라고 지금 급판이 생겼다고 급판이 생겼다고 전화왔네 취소 에이 뭐 깜짝놀 근데 집착 쏠 쏠 금받 사이좋 그 이중 그사의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파이퍼버그, 전부. 일반일만으로는 젊은데. 계속 포커스러워야 할 수 있어. 제가 그 장소에 좀 남았을때. 다시 전화할 때, 다시 전화할 때 전화할 수 있어. 아니, 잠시만.. 내 말이예요. 너무 이상하시네.. 오, 좋아요 태현님. 태현님 영어 좀 하세요. 새로운 여자를 좀 더 하시네.. 그냥.. 벌레예리에씨의 레이몬드예요. 많이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. 부탁할게 있어서요. 시체에 물어서 물에서 방금 건져냈고 20분 전에 방부 처리를 했는데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저한테 생겨갔고요. 어... 작업을 좀... 작업실 떠나야 되는데 좀 와가지고 마무리 좀 해줘요. 해가지고 여자가 온 거야. 근데 여자는 왜 놀란 거야? 어 당연하죠 하지만 혼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을까요?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체크리스트 두고 갈게요 준비작업은 이미 내가 다 해놨어요 와서 마무리만 좀 부탁해요 하고 여자를 부른 거야 좋다 야 저분 배운 분이다 어? 어? 데모에 나온 내용이야 저거는? 방금 전화 내용은 뭐죠? 이 여자는 왜 놀랬고 스토리가 몰입이 돼야 재밌을 텐데 아 이거 한글판을 왜 안 해준 거야? 아 복북만 한 거구나 아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재밌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 그니까 아 이건 좀 저 좀 저긴데 어 아 이거 참 어떡할래 여러분들 이래서 추천은 안 한 거래 그니까 좀 한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유튜브 이제 뭐 해석본 같은 게 올라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나무위키 같은 데서 좀 긁어와갖고 좀 하든지 아니면은 어 난 이 게임 제대로 맛보고 싶거든? 한글 나오거나 뭔가 해석본 같은 거 나왔을 때?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딱 대모인 것 같은데 어 그니까 살초가 이렇게 하자 나 이거 저기 할게 일단 킵해놓자 존나 재밌어 보여 게임 어 그치 킵해놓고 다른 게임 가자 어 킵이 맞는 것 같아 이 게임 존나 재밌어 보인다 오케이 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엔딩도 멀티엔딩이야 여러 가지 있어 나중에 또 헤매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하느니 딱 요까지만 맛보고 감질나게 여기까지만 딱 맛보고 내가 킵해놨다가 뭔가 게임에 우리나라 쪽에서 좀 반응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어 저길 해줄게 A4용지로라도 내가 뽑아갖고 대사본까지 싹 다 해줄게 알겠지? 이거 내가 약속을 할게 어때? 약속을 할게 어 약속할게 음 음 음 오케이 자 다른 게임 갑시다 다른 게임으로 음 약속할게 진짜로 어 아마 금방 한글 패치 올라올거야 음 자 다른 게임 있을까요? 랄프씨 이거 요거 합시다 요거 구차일드스트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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